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어...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일 MC를 우리 소원 씨랑 유주 씨가 봐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 여러분을 안내할 쇼챔피언 스페셜 MC 여자친구 유주, 소원입니다. 너무너무 작가님들이 다 여자친구 분들 너무 잘 도와주셔서 맞아요. 다 잘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첫 MC, 첫 1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딥카페인 되나요? 딥카페인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따뜻한 자몽티 한잔 해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저는 따뜻한 레몬티요. 저도 따뜻한 레몬티요. 그, 제가 안그래도 여자친구를 이제 포도셀트 검색해서 이번에 교차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자친구분들에게만 준비한 선물이 있고 오, 혹시 베이글 아까 먹으려도 못 먹었네?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꽃 좋아하세요? 네, 이거를 좀 만들어서 아아아아아아 드리려고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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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좋은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따뜻하다면 추우시고나요? 네, 괜찮습니다. 알바를 한 명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아아악 아, 이거 마음먹어. 네, 그리고 또 드려야 되는데. 레몬티가 3개인가요? 네 개. 네,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레몬이에요? 네, 레몬. 이걸로 제가 한 송일씩 드릴게요. 네. 이거 제 것 같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 버디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버디 요즘에 날씨가 더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하실 예정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저희가 국가에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힘차게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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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